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권다운 사무국 인턴 기자, 인간은 타인과 의 소통과 정에서 수많은 단어들과 문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스처와 같은 몸짓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언어적의 사소통이고 어떤 것이 비언어적의 사소통일까? 비언어적의 사소통이란 언어를 제외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의 도적 비의 도적 정보 교환 행위이다. 다음 예시에서 비언어적의 사소통의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자. 한 경찰관이 과속 운전자를 정지시킨다. 경찰관은 과속 차량의 운전석에 가까이 와서 시종일관 험상구진 표정과 뻣뻣한 자세로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 과속 운전자는 지갑을 뒤적거리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콧구멍을 실룩거리면서 소심한 목소리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대꾸한다.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운전자가 안절부절하며 다리를 떨기 시작한다. 위 사례에서 관찰 가능한 비언어적의 사소통의 요소는 다음과 가다 지갑을 뒤적거리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콧구멍을 실룩거리며 소심한 목소리로 다리를 떨기 시작한다. 즉 비언어적의 사소통 행위는 신체동작 정서표현 눈의 움직임 신체적 외향 접촉행동 준언어 근접공간학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언어적의 사소통과 언어적의 사소통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언어적의 사소통은 집단 문화 인종별 다양성과 개별성 체계성 사전이 존재하고 반복이 가능하며 의토적인 통제 및 왜곡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언어적의 사소통의 경우 비언어적 소통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언어적의 사소통은 보편적이거나 자연적 학습되지 않은 행위들이며 비체계적 체계화가 불가능하고 사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반복이 불가능하고 의토적 통제 및 왜곡이 매우 어렵다. 비언어적의 사소통 역시 언어적의 사소통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언어적의 사소통은 언어적의 사소통과 다른 특성들을 가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서표현의 영역이다. 정서표현이란 소통자들의 실제 감정이나 과장된 감정을 소통하는 동작들로 신체 전체나 일부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과정이다. 즉 인간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1차적인 시각적 축이 발생되는 영역의 근육을 활용하여 놀람 두려움 혐오 분노 행복 슬픔 등의 보편적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얼굴을 통한 정서표현의 보편성은 비교문화적 방법론을 적용한 비언어적의 사소통의 보편성 연구로써 기쁨과 공포 분노 놀람 슬픔 혐오 감정에 대하여 다소 높은 법문화적 정확성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폴 에크만의 비교문화적 연구에 근거하여 진행한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역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비시각장애인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해식적 행동을 나타내는 결론을 도출하며 이러한 6가지 주요 감정의 이해에 대한 유전적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인간이 상호소통하는 과정에서 비언어적의 사소통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작용되며 또한 이러한 비언어적의 사소통이 타인에게 인지되고 해석되는 과정이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화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대방과 의대화 상황을 우호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에게 비언어적의 사소통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것이다.